아... 날도 어두워지고 빨리 가야되는데... 여기 어디야? 계세요? 아... 여기 다음부터 오나? 아... 여기 어디지? 아... 진짜 아무도 없나... 누구세요? 아이 뭘 그렇게 놀라... 나 여기 주인이야 주인... 그런데 니... 니쇼? 아 저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가지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하룻밤 여기서 자고 가도 될까요? 아이고 대담하다 대담하다 다른 집 구하려면 아주 멀리 가야 돼요... 아이고... 다행이다... 근데 이렇게 큰 산장이 알아보죠 혼자 계세요? 아니 나 혼자 아니고 저에게 또... 아... 어... 나 혼자 살지 여기에... 이 집 이거 이 다 이거 다 내 거고... 오다 보면 저기 논 있었지... 그것도 다 내 거고 뒤에 산? 이거 다 네 명이에요... 없는 게 하나 있다면 그러니까 요게... ㅋ... 요게 없는데 요게... 에... 그런... 근데 저기... 저기 뭐... 저기야... 아니... 뭐 또 뭐고 그래... 뭐가 있는데... 으아아악 으아아악 아... 아... 영감탱이야 아니 이거 영감탱이야... 언제 왔어 언제... 내 눈이 시퍼렇게 떠있는데 혼자 살아 이 영감탱이야 내가 그래 죽으면 좋겠어? 아이고 그걸 왜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 그거를... 아니 가만 있어봐 왜 그래 아니 그쵸 혹시 연예인 달샤벳의 그 수빈이 아니요 아 가수야 가수 연예인이야 연예인 아이돌 아이고 이쁘게도 생긴 뭐라고 있어요 영암태기 아프냐고 어 아 어 들어가서 방이나 좀 치고 그래요 알았어요 아 요요요요 하여튼 저 영감 테이 저거 자 그 좀 시작하지 내가 저거 먹을 거 좀 준비해 올테니까 아 여기 잠깐만 기다려야 감사해라 아 그래 그래 아유 아 아 아 아 아 근데 여기 같이 또 시골이 게 시골이구나 아궁이 도 있네 으 배고픈데 뭐 좀 먹을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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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있는데? 뭐지? 어, 뭐야! 뭐야 이거 저거 뭐야 아, 어떻게 했어 할머니 너무 더웠어요 할머니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이놈아 아, 춥다고 솥에 들어가면 어떡해, 이놈아 옷을 입고 다리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놈아 얘 귀신이 아니고 내 아들 주원인데 아들이요? 아, 주문 저 안에 들어가요 엄마랑 패션을 몰라 모르겠지, 처노미 처노미 들어갈 때 들어가야지, 저 예배가 너무 그냥, 아이고, 많이 놀랐어? 아따, 저런 조카 크레파사 18살 같은 놈을 만나 죄송해요, 너무 놀랐나요 아, 아니, 아니 아, 죄송해요 아, 저 너무 놀라가지고 아이고, 나도 놀랐어 아이고, 하나 배우면 배웠어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 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쉽시다 근데 할머니, 저 동상 뭐예요? 동상? 아까부터 저 쳐다보고 있고, 뭔가 무서워요 그럼 뒤를 돌아보게 하면 되지 이루와, 이루와, 이루와 같이 힘을 합쳐서 돌려놓읍시다 아이고, 그건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아우, 공작도 안 하는데요?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할게 수고했다, 가라 갈까요? 일단 여기 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동상이 움직여요 하하하 그게 아니고 여기는 저거 여름철에 공포체험 이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친구들이 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알바생들의 알바생들 하하하 너도 수고했어 그래 그래, 내가 수고했어 그래, 그래 또 와 별참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약해서 어떡하나 달, 달 차례씨 자, 어휴, 따라 두어요 들어가, 여기 쉬어야지 자, 어휴, 어휴 자, 잘 치워놨을게요 이방이, 그래도 저 쉴만 할게요 아휴, 영감주 다 끝났소? 아휴, 다 됐어 이제 아휴, 뭘게 꾸물거려요 자, 이제 편의식에 우리 나갑시다 네, 그래, 그래, 그래 아, 잠깐만 아휴, 그 저기만이 그 달샤벳 그 뭐 비비비인가 뭐 할 때 그 추는 춤 있잖아 아휴, 하모, 왜 모르는 게 없어 내가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조금만 볼 수 없을까 아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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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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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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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 내 소원을 풀었어 이제 나갈 테니까 편히 쉬어요 아 영감 빨리빨리 나와요 소원을 풀었어 내가 소원을 소원을 풀었어 아차차차 내가 아주 중요한 걸 아주 빠뜨릴 뻔했구만 어떤 거예요? 이 산장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요? 첫 번째 이 방에 어떤 물건도 손을 대지 마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두 번째 창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창문을 절대로 열지 마 아 어떡해 어떡해 아우 죄송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산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야 너 당신을 조심해야 돼 당신을 어? 이 영감을 제일 조심해야 돼 연하다 보니까 너무 기력이 뻗쳐 어? 어휴 나가야 어휴 나가 어휴 언제 거기서 들어가 있어 아이고 섬 터져서 이거 무슨 이런 장치는 다 해놔가지고 말이야 어? 어? 아휴 자식 미안해 미안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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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다 치워놨는데 이러고 있어 아휴 자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야 편히 쉬어 편히 쉬어 감사합니다 응 가볼게 그래 그래 아휴 저 연막 땡니다 아휴 저 연막 땡니다 아휴 저 연막 땡니다 이상한데 아휴 뭐가 이상해 아니 혹시 섹시 날 그 남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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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빠 있을 게 이거 어떡하나 응? 자 벗어. 훌러덕 가 훌러덕. 훌러덕 내려 훌러덕. 할머니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 네 제가 할게요. 그래 나도 좀 떨긴 했어. 그래 그래. 그래도 알았을 테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요. 편히 쉬어.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그래. 에이구. 왔나나. 아 진짜 피곤하다. 아. 좀 자야겠다. 좀 사나 봐? 아으 헉. 야 위창하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잘 아겠다. 뭐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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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여기 놀았어 이놈아 어이 나가 이놈아 어이 나가 이놈아 밥 먹으러 갈거야 아 추워 아 추워 아무리 춥다고 또 저놈이 춥다고 또 이불 속에 들어갔어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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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이고 많이 놀랬어 아이고 내가 이제 그런 일 없어서 문 닫고를 철저히 할테니까 아이고 그리고 저 여 여 여 여 여 저 매운탕 하나 끓여놨어요 아 시작할테니까 기왕이 깻있네 조금 어 시장끼리 어 덜고 가 이거 먹고 자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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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아무 일 없을게 내가 저놈을 내가 아주 끓고 내 방으로 들어갈게 아유 이놈아 이놈아 아 매운탕이라도 먹어야겠다 뭐 필요한거 없어? 아이고 하하 하하 아하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왔어요 빨리 제사 준비하자고 아유 알았어요 으악 되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가씨 사람 놓는 집에서 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구세요 아니 여긴 패가라고요 패가 여기 산장 아니에요? 아이고 이 아가씨 봐라 여긴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폐가라고 아닌데? 어제 할아버지 할머니 봤는데? 아 참 이 아가씨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살고 계셨는데 20년 전에 돌아가셨지 네? 아이 뭐 됐고 우리 제사제 돼야 되니까 아가씨 빨리 나가요 나가 그래요 나가요 아이고 아가씨 뭐야 뭐 필요한 거 없음 없음 말고